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강국입니다 자 전국에 계신 우리 풍만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힘든 시기죠 그리고 고민이 굉장히 많을 때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2에서 고3으로 넘어갈 때 정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죠 대학도 정해야 되고 학과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부담스러울 거야 이에 따라서 탐구과목 선택에 있어서 고민이 아주 많을 때라는 것 특히나 문익과 통합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많아진 만큼 우리 풍만이들의 고민이 더욱더 깊어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은근 우리 풍만이들 중에서 선택장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풍이가 이런 여러분들의 선택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과목을 선택하면 나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을지 한참 고민하고 있는 풍만이가 있다면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바로 결정을 내려보도록 합시다 문과와 이과가 통합되면서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탐구과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더 이상 문과와 이과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즉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총 사탐과목 9개 과탐과목 8개로 총 17가지나 되죠 즉 이제 무조건 문과는 사탐 사회탐구 선택과목만 이과는 과학탐구 과목만 선택할 필요가 없고 사회과학 구분 없이 전체 17과목 중에 두 개의 과목을 선택해서 수능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폭이 엄청 널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선택과목을 지정한 대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가고 싶은 대학교와 학과에 따라서 이 선택과목의 제한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로 올해 4월 30일 교육과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학 입학 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사회탐구 영역 선택을 지정한 학교가 두 개 학교가 있고요 과학탐구 영역 선택을 지정한 학교는 62개 학교 정도가 됩니다 과학탐구를 지정한 학교가 훨씬 많아요 그죠? 예를 들어볼까요?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연세대학교 수학과를 가고 싶은데 나는 뭐 사탐 이런 거 없으니까 사탐 하나 정도는 선택해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두 과탐만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상위권 대학의 20계열 학과는요 대부분 과학탐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계열 학과로 진학할 계획이 즉 목표가 있는 풍만이라면 과학탐구에서 탐구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대학 진학에 유리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문과 계열로 대학을 진학할 예정인 풍만이들이라면 17개의 탐구과목 중 조금 더 본인이 잘할 수 있고 선호하는 과목을 학과 계열로 대학 진학인 예정인 그런 풍만이들이라면 과학탐구과목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내가 탐구과목을 고를 때 가장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뭐냐 어디냐 그리고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에서 선택과목을 지정했는지 만약 선택과목을 지정했다면 어떤 과목들을 지정했는지 먼저 파악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과목을 한번 선택해 봐야 되는 것이죠 자 학교 및 학과의 선택과목 여부를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선택과목을 확정해 보도록 합시다 자 과목을 선택할 때 이런 느낌이 좀 있어야 돼 뭐냐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그런 과목을 고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자신에게 수능에서 가장 유리한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유리한 선택이란 바로 수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높은 등급과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말하는 것이죠 즉 내가 수능 공부를 좀 했을 때 이 과목만큼은 내가 좀 1등급을 받을 수 있겠다 라는 확신이 제대로 서 있는 과목 그리고 내가 어느 정도 기본기가 좀 있어서 조금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느낌적인 느낌의 과목들 그런 의미에서 지구과학 1 제가 지구과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지구과학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장풍이가 지구과학 수능 지구과학 강의를 해서가 아니라 장풍이는 지금까지들아 물화생지 다 강의를 해봤죠 국관적인 시선에서 지구과학이 어떤 내용을 배우는 과목이고 탐구 과목 중에서 지구과학을 선택했을 때 어떤 점이 조금은 나에게 유리한지 그리고 어떤 점이 좋은지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구과학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구과학은 말 그대로 지구와 우주에 대해 다루는 과목입니다 즉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고 실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희망이들 힘들 때 어디 봐? 얼굴 봐? 어딜 봐? 하늘을 보잖아 하늘을 봤더니 달과 태양이 보이지? 뭐야? 전부 지구과학이야 비가 막 내리지? 지구과학이야 바람이 불어? 지구과학이야 즉 좀 더 쉽게 정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또 지구과학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1단원 고체 지구, 2단원 대기와 해양, 3단원 우주 즉 크게 3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구과학 내용을 잠깐 살짝 소개만 해본다면 우리가 첫 시간에 뭘 배우냐면 대륙이동서 배워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어봤잖아요 바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1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대륙이동에 대해서 배우고 그에 따라서 판구조론 나오고 그리고 퇴적구조와 환경 등을 통해서 지구가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1단원이에요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언제 배웠냐면 통합과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륙분포의 변화 암석의 분류, 그리고 어떻게 암석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배운 내용에서 좀 더 자세하고 깊게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단원도 뭐 그렇게 정리가 돼 2단원은 자, 우리 2단원 보면 얘들아 매년 여름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야 장마, 태풍, 그리고 한겨울 폭설과 같은 기상현상을 대기와 해수의 순환을 통해 발생 원인과 그리고 기후 변화에 대해서 배우는 내용이 바로 2단원이죠 그럼 2단원은 또 언제 배웠느냐 우리가 중학교 과학에서 배웠어요 중학교 과학에서 한 번씩 익숙하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3단원입니다 별 이것도 얘들아 우리가 중학교 때 살짝쿵 배웠던 내용이에요 우리가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이것도 우리가 통학과학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던 것이지요 거기에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게 되고 그리고 우주에서 더 나아가 어떤 은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우고 우주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지도 배웁니다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우주론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지구과학원 내용이 끝! 너무 완벽하다 자, 지구과학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가 왜 지구과학을 선택해야 하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구과학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히 보자면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낮은 진입 장벽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응시자수입니다 자, 지구과학의 경우 다른 탐구 과목에 비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좀 낮은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 개념이 있어야지 공부할 수 있는 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지구과학은 얘들아 노베이스라고 하죠 공부를 한 적이 없는 그 노베이스 상태에서도 조금은 쉽게 따라올 수 있는 과목이라는 것 자, 예를 들어볼게 우리가 화학도 있고요 물리학도 있습니다 이러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식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킬러문항이라 하여 어렵게 나오는 문제에 적용해서 풀 줄 모른다면 아니, 아무리 시간을 많이 주더라도 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에 반해서 지구과학은 옆에서 그리고 앞에서 장풍이가 설명해 준 이 지구과학의 목차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익숙하고 친근한 단원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쉽게 얘기하면 무작정 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 주변에서 친근한 주제들을 찾아서 공부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장풍이가 막 그냥 내가 또 CG 엄청 넣어준다고 CG 엄청 넣어주니까 이제 아, 이게 지구가 도는구나 이게 별이 반짝반짝 거리는구나 이거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가 기본 개념을 잘 익힌다면 노베이스의 상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 장풍이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무늬과 구분이 없는 지금 난 노베이스다 하는 학생들이 선택해서 공부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합한 과목이 지구과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요 자, 이렇게 지구과학이 장점이 많은 과목이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지구과학은요 선택자 수가 가장 많은 과목으로 우리가 2020학년도 수능에서도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택한 탐구 과목이 지구과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응시자 수가 많으면 도대체 좋은 걸까? 그렇습니다 바로 등급의 안정성을 준다는 것이죠 자, 일단 가장 단순하게 보자면 굉장히 많은 응시자들은 1등급에 속할 수 있는 인원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좀 더 생각해 보자면 응시하는 학생의 수가 많은 만큼 상위권 학생도 많을 것이고 중위권 학생도 많을 것이고 하위권 학생들도 많을 것입니다 즉, 다양한 수준의 학생들이 골고루 석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상위권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이른바 이런 말 하기엔 좀 그렇지만 고인물 고인물이라고 하는 이 고인물이 많은 과목에 비해서 틈을 비집고 좀 더 나은 높은 등급을 막기에 유리한 과목이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지구과학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가 없어요 자, 우리 구매들 마지막으로 장풍이가 두 가지 당부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선택과목을 정리하는 데 있어 선택과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자꾸 선택과목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 힘들고 외롭고 어려워요 그러니 지금 정한 것 끝까지 밀고 나가는 뚝심을 갖자는 것 그리고 구매들 마지막으로 장풍이가 당부에 말씀드리는 것은 최고의 선택은 없습니다 우리 구매들이 선택한 것을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선택으로 만드는 것 뿐이지요 우리 구매들의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빠른 판단력과 그리고 결정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이 우리 구매들이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매들의 화려한 20대의 시작을 위해 장풍이는 오늘도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매들도 빠른 결정으로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힘내시다 우리 구매들 파이팅 우리 구매들 우리 구매들 파이팅